두 손 머리 위에서 모았다가 구부리며 발 터치해 볼게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 주세요. 상체도 같이 숙이며 터치해 주세요. 두 다리 넓게 열고 바운스 두 번 하며 두 손으로 크로스로 모았다가 일어나며 손머리 위로 모아 볼게요. 안녕! 손 앞으로 뻗으면 스커트 할게요. 손 앞으로 뻗으면 스커트 할게요. 스커트 마시며 내려가고 내쉬며 올라와 주세요. 발끝과 무릎을 살짝 밖으로 열어 엉덩이를 뒤로 밀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허리가 꺾이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무릎 들면 두 번씩 트위스트 할게요. 번갈아가며 따라해 주세요. 힘있게 트위스트 하며 호흡 내쉬어 볼게요. 무릎 들 때 복부 힘으로 들며 동작 반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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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과 함께 활짝 열었다가 돌아와 주세요. 좌우 번갈아가며 반복할게요. 좌우 이동하며 스커트 크게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제자리 돌아오며 호흡 내쉬어 주세요. 그래서 характер 가입을 뿌려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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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푸짐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 뒤로 보내며 스쿼트 했다가 뒷꿈치 들어 올라오면서 만세해 볼게요. 손등 밀며 뒤로 보냈다가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뒷꿈치 들어주세요. 뒷꿈치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코어 힘이 약하신 분들은 중심 잡기 힘드실 거예요. 복부부터 엉덩이까지 힘주며 중심 잘 잡아주세요. irit 부탁드립니다. ишь腹 최신 elsius 어떨 revenir pro you without 무릎 터치하고 방향 바꿔 무릎 터치할게요. 좌우 반복해주세요. 터치할 때 복부 힘으로 다리 들어 올리며 호흡 내쉬어볼게요. 뒤꿈치를 살짝 들어 가볍게 방향 바꾸며 따라해주세요. 터치할 때 복부 힘으로 다리 들어 올리며 호흡 내쉬어볼게요. 한 다리 뒤로 보내며 런지하고 앞으로 무릎 들며 터치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 서있는 다리 엉덩이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앞다리 쪽 무게중심을 앞다리 쪽의 무게중심을 조절해가며 따라해주세요. 한장은 정리할 때 러시기ANT이 한정도 적용을 내쉬습니다. 정리할 때 넣을 때 터널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넣어주세요. 나의 후경에 넣는 중 하나. 한장은 해먹기 때문에 데리는 동시장입니다. 반복해주세요. 이곳은 양파 달걀까지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쪽 할게요. 한 다리 뒤로 보내며 런지하고 앞으로 무릎 들며 터치해볼게요. 무릎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서있는 다리 엉덩이 자격 집중하며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중심 접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동작 집중하며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동작 집중하며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눈가 런지 계곡은 두 다리 넓게 벌려 한 쪽씩 사이드 런지 내려가 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누가 뒤에서 엉덩이를 잡아당긴다고 상상하며 엉덩이를 뒤로 밀어볼게요. 무릎이 안쪽으로 보이지 않도록 무릎을 밖으로 밀며 동작 반복할게요. 무릎이 안쪽으로 보이시고 prom을 했거든요. 무릎이 안쪽으로 보이시고 무릎이 안쪽으로 보이시는가 너무 좋고 스쿼트하고 한 다리씩 다리 앞에서 옆으로 돌려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와 다리 돌리며 호흡 내쉬어 볼게요. 무릎이 모아지지 않도록 무릎과 발끝은 10도 정도 밖으로 열고 따라해주세요. 손 귀 옆에 대고 옆으로 다리 키쳐볼게요. 상체도 함께 옆으로 숙이며 무릎 터치하듯이 내려가 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 따라할게요. 발끝 당겨 플렉스하고 다리 찰 때 호흡 내쉬어 주세요. 옆구리 힘으로 다리 차 볼게요. jumping risks swoop socks ip ip up da Et D motion 하는데 본인 창 주 left 바뀐 candidate 솔Reg 거기지 Coming 볼 반대쪽 할게요. 팔꿈치로 무릎 터치하듯이 다리 차주세요. 다리 찰 때 호흡 내쉴게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따라해주세요. 모여 começo important work geworden. 마지막으로 감자를 가져왍 시간요. 반찬을 두려워 // 분모 tailored 편 các이ком seuu의ker 만들기 envie. 드라이나 풀랑을 도와주세요.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한 다리씩 뒤로 탭하고 일어날게요. 상체를 살짝 숙여 다리를 뒤로 뻗어주세요. 다리 뒤로 뻗을 때 엉덩이와 허벅지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체를 살짝 숙이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두 손 머리 위로 들어 한 팔씩 뒤로 뻗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손 뻗어볼게요. 등부터 복부, 허벅지, 엉덩이까지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 머리 위로 뻗어 한 무릎씩 접어들고 좌우 탭하며 펀치할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들고 중심 이동하며 힘있게 펀치해주세요. 무릎 들 때와 펀치할 때 호흡 짧게 끌어내실게요. 두 손 살포시 푹에 크로스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주세요. 골반이 정면을 본 상태에서 앞다리 엉덩이 자극을 느끼며 내려갔다가 올라올게요. 뒷다리는 발 앞만 살짝 대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두 손 폭에 크로스 런지 내려갔다가 올라와주세요. 골반은 정면, 허리는 구부러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줄게요.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올 때 호흡 내쉬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 열며 다리 옆으로 탭해볼게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속도를 조절해가며 심박수를 높여볼게요. 복부에 힘이 풀리면 안돼요. 어깨 아래로 내리고 복부에 힘주고 동작 이어가주세요. 두 손이 쫓아가니깐ид에 강하게 하세요. refusesLY 복부에 힘이 풀리면은 헤어실기입니다. 호흡을örper시키면 되란시지를 이해하고, 흰색의 확인이 품은 안가죽이. 호흡이 복부에 힘 deep 있는 편에 conoc돼요. clearn- gentlemen, 스케이드 타듯이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한 팔씩 접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뒷다리를 살짝 들고 따라할게요. 층간 소음이 생기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고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며 동작 따라해주세요. 층간 소음 두 손 가슴 앞에서 모아 트위스트하며 무릎 터치하고 무릎을 펴 킥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반복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터치하고 킥해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킥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려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최대한 펴서 따라해주세요. 자세히 두 손 모아 스쿼트하고 올라와서 뒤꿈치 들어 볼게요. 스쿼트 내려갈 때 호흡 마시고 올라올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무릎과 발끝을 열어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엉덩이 뒤로 보내듯 쭉 밀었다가 복부 힘으로 올라와서 끝까지 엎해볼게요. 이제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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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발기기 자세에서 한 다리 뻗어 뒤로 들어 볼게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 힘으로 다리 들어주세요. 다리 든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상체는 고정하고 엉덩이 자극 느끼며 다리 움직여 볼게요. 상체는 고정하고 엉덩이 힘으로 다리 glide. 든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든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든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든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한 다리 뻗어 호흡 내쉬며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체 고정하고 다리 든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두 다리 들고 한 다리씩 더 높게 들어볼게요. 엉덩이 자극 느끼며 들어주세요.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leads기 시작합니다.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들어주세요.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 힘으로 더 높게 들어보세요. 무릎 터치하고 발끝 터치할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다리를 들 때 복부 힘으로 들어 볼게요. 터치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발끝 터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구부려 정강이를 터치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드는 게 더 중요해요. 복부 자극 느끼며 동작 이어갈게요. 손머리 뒤로 깍지 트위스트하며 팔꿈치와 무릎 터치하고 다리 옆으로 들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무릎 터치할 때와 다리 들 때 호흡 내쉴게요. 서있는 다리 살짝 구부려 중심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세요. 발끝을 당겨 발 옆으로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반대쪽 다리 할게요 팔꿈치와 무릎 터치하고 다리 옆으로 들어주세요 발끝 당겨 다리를 옆으로 들 때 허벅지 옆부터 엉덩이 자극 느껴볼게요 무릎 터치할 때와 다리 들 때 호흡 내쉬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무릎 구부려 옆으로 두 번 이동하고 펀치할게요 무릎 구부려 옆으로 두 번 이동하고 펀치할게요 무릎 구부려 옆으로 두 번 이동하고 펀치할게요 호흡 내쉬며 힘있게 펀치할게요 좌우로 이동할 때 엉덩이를 뒤로 밀어 힙부터 허벅지 자극 골고루 느껴볼게요 허벅지 자극 골고루 손으로 반댓발 터치할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호흡 내쉬며 터치할게요. 발끝 터치가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복부 힘으로 높게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 잘 터치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 잘 터치해주세요. 복부 힘으로 힘있게 가져와주세요. 서있는 다리 흔들리지 않게 복부 힘자 계속해서 유지할게요.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 잘 터치해주세요. 손 머리 위로 뻗었다가 한 무릎씩 힘있게 들어 볼게요. 팔꿈치와 무릎을 복부 힘으로 모아보세요. 모을 때 호흡 내쉴게요. 복부 자극 느끼며 동작 반복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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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옆으로 늘며 다리 쪽으로 상체 트위스트 해볼게요. 한쪽만 반복해주세요. 발끝이 최대한 정면을 바라보도록 유지하면서 들어야 옆구리 자극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다리 높이를 들었다가 점점에서 살짝 버텨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다리 쪽으로 상체 트위스트 해주세요. 옆구리 자극이 많이 느껴질 수 있도록 다리 높이를 들었다가 정점에서 살짝 버텨볼게요. 어깨 힘으로 다리 들지 않도록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고 끝까지 이어가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좌우 트위스트하고 발터치 할게요 좌우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발터치할 때 호흡 내쉴게요 트위스트할 때 복부 힘으로 잡으며 절도 있게 따라해주세요 발끝 터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무릎을 높게 들며 정강이를 터치해주세요 한 다리는 무릎을 세우고 반대다리 무릎은 바닥에 대고 중심을 앞뒤로 움직여 볼게요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을 늘리고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들을 스트레칭해주세요 무릎은 바닥에 대해서도 반대쪽 할게요 중심 앞으로 이동하며 뒷다리 허벅지 앞쪽 뒤로 이동하며 앞다리 후면 근육 이완해주세요 구릎은 바닥에 대해서도 다리를 넓게 열고 선 상태에서 두 팔을 포개고 상체 내려가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상체는 아래로 툭 떨구고 엉덩이가 너무 뒤로 밀리지 않게 상체 앞으로 보내며 스트레칭 해주세요. 상체는 아래로 툭을 포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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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는 아래로 툭을 포개해주세요.